여러분 원어민들이 스피킹할 때 정말 맨날 맨날 쓰는 동사 7개가 있거든요 이 구어체 동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쉽게 입을 틀 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get, 두 번째는 have, 세 번째는 take 영어의 가장 기본 구조는 주어, 동사, 관련 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어민들은 주어가 이 단어를 갖는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3개의 기본 동사 정말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이따가 예문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자주 쓰는 동사가 있는데요 주어가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do, make, go 그리고 주어가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상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동사도 정말 자주 써요 이 7개 동사 제가 하나씩 뉘앙스와 예문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get, get은 뭔가 없다가 생기는 거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전에 get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한국어 뜻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많은 한국어 동사들을 다 영어로는 get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쉬운 동사로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티켓을 예매하다 예매하다라는 한국어 동사 쉽게 그냥 get으로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주어한테 그 티켓이 생기는 거잖아요 티켓 예매하다는 영어로 get a ticket 카페에 가서 테이블을 맡았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테이블이 나에게 생기는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맞다는 영어로 get a table 취직하다 직업이 생기는 거라서 취직하다 라는 어려운 동사 따로 없이 get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쉬운 동사는 have 이것도 정말 정말 자주 써요 have는 완전히 내게 됐다 라는 느낌이 강해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I don't have it 그리고 이게 나한테 생겼을 때는 I get it 그 다음에 완전히 내게 됐다가 I have it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취직하다가 영어로 get a job 이었죠 그런데 취직을 막 했을 때는 나 취직했어 I got a job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직업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I have a job 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내가 감기에 막 걸리면 I got a cold 그런데 계속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 감기를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I have a cold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have는 완전히 내게 된 거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음식도 가능해요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침에 먹다를 영어로 I have breakfast 먹다라는 동사 대신에 have도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쉬운 동사 가보실게요 take 이거는 손을 뻗어서 갖고 오는 거 좀 더 노력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거에 다 쓸 수가 있는 뉘앙스에요 아침을 먹다는 I have breakfast 그런데 약을 먹다라고 할 때는 I have medicine 이라고 말하지 않고 I take my medicine 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약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노력을 통해서 갖고 와서 먹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take를 쓰거든요 사진을 찍다도 take라고 말을 해요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장면을 내가 딱 사진기로 캡처해 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take a picture 샤워하다도 take를 쓰는데요 마치 그 샤워기를 나한테 갖고 와서 뿌리는 그런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take a shower 네 번째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쉬운 동사 do 이 동사의 뜻은 하다 자주자주 하는 거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 하다 회사일 하다 숙제 하다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집안일 하다는 영어로 do the housework 숙제 하다는 영어로 do my homework 그리고 축구 같은 경기를 하는 거는 play라는 단어를 쓰지만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은 do를 쓸 수 있어요 요가하다 이 하다에 해당되는 게 do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do yoga 다섯 번째 동사는 make make는 두와 다르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내가 만들어내는 사건을 말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하다 영어로는 make a mistake a mistake 실수 한 번의 사건을 make 만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돈을 벌다 친구를 사귀다도 make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돈을 번 사건을 만들어내고 친구를 처음 사귄 사건을 만들어내듯이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make a lot of money 그런데 돈이 이미 많이 있다고 할 때는 have a lot of money have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have랑 또 연관이 되죠 친구를 한 명 사귀다는 make a friend 그런데 친구가 이미 많다 라고 할 때는 have a lot of friends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섯 번째 동사는 go 사람이 어디론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자주 쓰는 기본 동사예요 학교 가다는 영어로 go to school 그런데 학교처럼 맨날 맨날 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들르는 곳은 너를 붙여주세요 그 약국에 가다 이런 느낌으로 go to a drugstore 그리고 어느 장소 쪽으로 간다 라고 할 때는 go to 라고 하지만 뭔가를 위해서 간다 예를 들어서 저녁 먹으러 간다 라고 할 때는 go for dinner 이런 식으로 for 같은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예요 앞에는 다 주어가 행동하는 부분이었는데 주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주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비동사 정말 자주 써요 맨 처음에 나왔던 get 이거는 없던 사건이 생길 때 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혼하다를 영어로 get married 라고 해요 미혼인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없던 사건이 생기다 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하다는 get married 그 다음에 결혼한 상태다 기혼이다 라고 말할 때는 I am married 이런 식으로 비동사로 바꿔서 말을 하게 돼요 괜찮다가 갑자기 추워졌다 라고 말을 할 때는 get cold 그런데 계속 추운 상태다 라고 할 때는 I am cold 라고 하거든요 안 그러다가 갑자기 꼬르륵 배가 고파졌어요 이때는 get hungry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다 라고 말을 할 때는 I am hungry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도 배가 고픈 상태다 라는 거를 비동사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동사 7개의 뉘앙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동사 이용해서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